아 미치겠네 진짜 지민 언니 진짜 예뻐요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민 화이팅 화이팅 택시 네 타세요 머리 치워요 백미를 안 보여요 사고나 거기 있으면 머리 치워요 숱은 왜 이렇게 많아 어디로 가드릴까요? 상암동 CJ로 가주세요 거기는 어디 가세요? 저 코빅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코빅 방청 되셨구나 거기 나 거기 열 번 써도 한 번이 안 되더라고 방청이 아니라 그 운전 제가 할게요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제가 할게요 하면 되지 제가 할게요 우물 타요 이 아가씨 웃긴 아가씨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 할게요 어 통화하세요 본인 전화인데 어디 가자 아 네 재석 선배님 이거 최신 더블폰 맞죠 이거 이거 너무 비싸던데 이거 뭐 어떻게 샀어요 이거를 아 제가 좀 돈 좀 벌어갖고 아 그러시구나 가끔 뭐 이런 거 협찬도 받고 그래요 느낌 아니까 오 옛날 거 민망해요 옛날 거 아줌마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아 됐어요 진짜 아저씨 저 개그음원 김지민이고요 그만하세요 좀 아 개그음원이셨구나 그래요 박나래 그리고 뭐 양세영 장도연 이국주 이국주 양배차 양배차? 양배차 나 엄청 팬이잖아 와 나 양배차 엄청 팬이야 양배차 씨 아 그래요 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어 배차요 어 양배차 씨 어 양배차 씨 양배차 씨 양배차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제발 한 번 더 양대차는 아는데 나를 모른다고? 야 이게 코비가 터쎈가요? 뭔데 너무 많아? 안녕하세요 지민 언니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김지민 화이팅! 이거 받아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택시 네네 타세요 맞네 안녕하세요 맞네 맞아 너 김신의 셋째 딸 맞지? 너 김신의 셋째 딸 맞지? 너 공부하라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?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? 무슨 상관이에요? 너네 아빠가 넌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는데 어디로 가드릴까요? 상암동 CJ로 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물이나 한 잔 먹어야겠어 포도 오줌 이게 좋지 그 뚜껑 제가 딸게요 됐어요 내 힘으로 딸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말투해 라임을 넣어요 아줌마 내가 딴다고 내가 드시고 싶어서 그러세요? 네 잡소예요 잡소 감사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럼 제가 감사의 의미로 사인해 드릴게요 나도 하나 먹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내 유니폼에 낙서하면 어떡해 유니폼 낙서하면 어떻게하냐고 한 벌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유성매직으로 도 Winering 돌아요! 잠시만요 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이거 협찬인데 나도 이거 태양온수 협찬이에요 아 진짜 미치겠네 뭘 짜있나요 저 진짜 누군지 모르시겠어요? 코미디언이잖아요 아 코미디언이었어요? 제가 힌트 드릴게요 제가 누군지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초성 힌트 힌트 드릴게요 지앤미음 아 코빅 나오신 분? 네 징맨? 아이씨